한자리에 세 분 사주시면 되니까 지금 밤에 바람이 너무 더운데 에잇 오이 아 아 으 으 으 으 으 고맙습니다 없을 수가 없었네 네, 시간은 가서 가줄게요 논이 이래 산생이 피는 거 있어? 옷이 옷이 사전이 피는 거 아니야? 옷이 사전이 피는 거 아니야? 옷이 사전이 피는 거 아니야? 박이다 돈을 벌어야지 그래도 돈을 벌어야지 바이바이 B를 얘기하래 띠! 아이 선물이야 선물 저기다 냄새 난다 줄 알았어 맛은 있는데 두려원도 비린내는 이 사비로 사준대 지금 이게 한 5만원짜리 펼칠 때보다 집이 흐릴대 맛있어 진짜 우리나라도 비싸다고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맛있어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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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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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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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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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